히로바 히로바 저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히로바 저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히로바 저 광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. 월요일날 이 옷은 얼마나 배짐을까요? 옷 Wool 이 옷은 얼마나 배짐을까요? 월요일에Type 服、 옷 この服はおいくらですか? 이웃은 얼마입니까? 文 괴 문장 この文はむかしのことばです 이 글은 옛날 말이에요 文 괴 문장 この文はむかしのことばです 이 글은 옛날 말이에요 文 괴 문장 この文はむかしのことばです 이 글은 옛날 말이에요 部屋 방 僕の部屋はとても狭いです 제 방은 너무 좁아요? 部屋 방 僕の部屋はとても狭いです 제 방은 너무 좁아요? 部屋 방 僕の部屋はとても狭いです 제 방은 너무 좁아요? 方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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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の方式は伝統的なやり方です 方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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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この方式は伝統的なやり方です 方式 方式 この方式は伝統的なやり方です 方式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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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 깨끗한 마을 만들기를 하고 있습니다. 미세 가게 저 가게는 맛있고 유명합니다. 미세 가게 저 가게는 맛있고 유명합니다. 미세 가게 저 가게는 맛있고 유명합니다. 이 마을은 사람이 별로 안 와요. 이 마을은 사람이 별로 안 와요. 이 마을은 사람이 별로 안 와요. 문 문 대문 이 문은 옛날 그대로 네요. 문 문 대문 이 문 이 문은 옛날 그대로 네요. 문 문 대문 이 문 이 문은 옛날 그대로 네요. 야さい 야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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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채는 몸에 좋지만 별로 좋아하지 않아